안녕하세요 예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슈퍼주니어가 오랜만에 슈퍼쇼3를 중국 국경에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갈텐데요 한국 팬분들 너무 보고싶어요 슈퍼쇼3가 한국에서 또 앙코르를 했으면 좋겠는데 조만간 좋은 곳으로 뵐 수 있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감기 한잔 해주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지내고 조만간 꼭 뵈요